17세기 유럽의 빈민촌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관찰됩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던 아이들이 하나 둘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실종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했고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주요 문제국이었던 영국에선 군대를 파견해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후에 밝혀진 진실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콤프라치코스라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범죄집단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어린이 상인 스페인 말로 번역해보면 콤프라치코스 17세기 유럽에서 반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납치한 범죄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콤프라치코스는 빈민촌의 아이들을 납치한 것일까요? 17세기 유럽은 신분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 그 중에서도 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여유로우면서도 할 것이 너무나 없었는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치와 향락으로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 중 하나가 기형인들을 모아 서커스를 했던 프릭쇼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프릭쇼를 재미있게 봤던 사람들은 특이한 취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기형인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며 뽐냈던 것입니다. 기족들 사이에서 기형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유행처럼 번졌고 서로의 기형인이 더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겼다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구경시키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또 기족들은 여기에 경쟁이 붙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이하고 기괴하게 생긴 기형인을 원했죠. 하지만 기형인이라는 것이 흔한 사람도 아니고 존재한다 해도 누군가의 가족인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콤프라치코스 급격하게 늘어난 기형인의 수요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콤프라치코스는 경제력이 많이 떨어진 빈민촌을 부근으로 다니며 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콤프라치코스는 멀쩡하던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적으로 기형인을 만들었습니다. 입을 찢고 다리를 절단하고 밧줄로 꽁꽁 묶어 가두고 최소한의 음식만 주며 성장하지 못하게 해 외소증 환자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일부러 뼈에 충격을 줘 곱추를 만들고 생김새를 게이하게 만들기 위해 얼굴에 화학약품을 주입하는 등 마치 하나의 공장처럼 기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기족들은 이것에 매우 만족해했고 더 많은 돈을 주며 더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것은 조금 덜 특이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팔리지 못한 아이들에게 밥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다음 시체를 그냥 야산에 던져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답니다. 물론 팔려간 기형인들 또한 나이가 들면 기족들에게 버림당하여 평생 기형쇼나 서커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 끔찍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콤프라치코스의 이런 악행은 계속되다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를 통해 고발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콤프라치코스의 수도 많이 줄었고 기족들 또한 고상한 척, 시시하며 비인간적인 취미활동을 그만두기 시작하며 콤프라치코스는 역사 속으로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에는 이런 대목이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